농협홍삼 한삼인 고려인삼 가운데서도 홍삼의 성분과 효과가 극대화된 고품질의 6년근 인삼만을 고집합니다. 이 땅위의 홍삼 자부심을 위해 인삼 종주국의 명상을 새롭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NH한삼인 공장은 2010년 GMP 인증을 획득,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과 표준화된 공장을 통해 과학적인 품질 제조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단일 생산 규모로는 세계 최고, 최대의 시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좋은 삶은 좋은 토양에서 만들어집니다. 예정지부터 까다롭게 선별하는 한삼인은 인삼 경작에 필요한 최적의 토양을 만들기 위해 1, 2년 동안 아무것도 심지 않고 철저한 예정지 관리를 실시합니다. 우량 요삼 식재 후 수학식까지 전담 인삼 경작 지도사의 엄격한 지도 관리 아래 각 재배 농가들은 생산 이력제를 통해 품질에 자존심을 걸고 친환경 우량 인삼을 재배합니다. 한삼인은 재배한 모든 인삼을 수매하지는 않습니다. 수매 전담 직원의 사전 조사를 철저히 거친 후 6년근 수삼만을 한삼인의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수매된 원료 수삼은 제조 용도에 맞게 분류한 후 최첨단 G&B 공장에서 엄격하고 위생적인 제조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한삼인 제품으로 태어납니다. 고압청정술을 분사하여 깨끗이 세척하는 새삼 증삼기에서 수증기로 인삼을 짜내는 증삼 여기에 두 번의 건조와 숙성 과정이 더해지면 약효가 뛰어난 홍삼으로 거듭납니다. 이후 형태를 다듬는 정형 과정과 외형, 조직, 중량 등 3단계의 철저한 선별 작업을 마친 홍삼은 가습으로 연하게 만들어 포장 규격에 맞게 압착한 후 성형하여 캔 포장됩니다. 제풍화 과정으로는 고형재료 생산시설, 농축액 및 파우치 자동화 시스템을 거쳐 신뢰할 수 있는 최고급 홍삼 제품으로 생산됩니다. 가습으로 가득한 elite 회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